M-Wave Meet & Greet 그죠? 네 아이고 많이들 못 알아보시죠 A-I-S-S-I-N-G 되게 신경도 하고 되게 안 돼 페리카트 되게 그죠? 되게 세요? 근데 막 두고 막 이러는 거 같은데 아니죠? 이게 카메라를 푸셔야 되나? 어떻게 해야 되지? 요즘 요즘 들어서 이렇게 만나는 분들마다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되게 메이크업도 막 좀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매주 열심히 약간 조그맣게 네 그래서 일식으로 하니까 내신아! 5 4 3 2 2 2 2 2 2 3 3 4 5 5 5 6 6 6 7 7 7 7 8 8 9 9 9 9 9 10 10 10